심심하고 졸리고 집에 가고 싶고 진짜 네 피자 달았습니다 피자요? 저 피자 시킨 적 없는데요? 그럼 나 시켰나? 어떻게 왔어요? 밖에 기자 없어요? 아니 뭐 나 가니까 싹 빠졌던데? 배고프지? 피자 먹자 배고팠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했대? 기특한 걸로 끝나면 안 되지 쓰담쓰담 해줘야지 근데 나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내가 메뉴 설정을 잘못했지? 그럼 우리 탈출할까? 탈출? 진짜야? 빨리 거기서 갈아있지? 미친나봐 빨리 빨리 갈아입어 나 안 보고 싶게 진짜 아 뭐야 나가 나가요 간다 간다 고마워 피우면 너의 우산 되염 뜨거운 날의 그룹 되어 너와 함께 나란히 걷는 발걸음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나진 못했던 내 마음 이제는 모두 다 하기를 널 사랑해 세상 끝까지 닦인 나의 사랑 오직 너뿐이란 건 아무렇지 않게 너의 손을 잡고